퀴즈오너로 그냥 어떻게 안되겠지 좀 버텨보자 안 돼 근데 그거 나갈 때 또 그거 해야되잖아 막 그 퍼즐 뚝 풀어야되잖아 아 이거 금방 한 마리 더 있는데 많다 센터로 한번 갔다올까? 너무 많이 다치긴 했는데 아 이게 피카츄가 있었으면 했네 교체하자 이거 교체하자 비행타입이지 뭐가 없어 지금 너무 야 어차피 센터 한번 들어간다 생각하고 비행타입한테 다구리 때려 이씨 아오 진짜 그래서 좀 약 덜 약한 애들로 내보낼건데 아 물 별로다 아 풀이 별로다 우리랑 아 너까지 가자 가자 얘까지만 끝내자 어떻게든 그래야 보스만 때리지 여기서 용해분노도 괜찮을라나? 여기서 용해분노도 괜찮을라나? 투쿠셀에 한번 가볼게요 우선 아씨 너무 조그미네 어이씨 야 죽었다 아 이거 한번에 던질걸 야 우선 너부터 죽어 가자 우선 가자 어 너 우선 끝내고 버텼어 버텼어 아 리저드 미안해 리저드 미안해 리저드 아니야 이거 풀보다는 무리다 어니북이 너가 한번 버텨 가 조그미야 이거 하나만 썰어트리고 돈 벌고 가자 열탕 조져 버텨 버텨 와 됐어 됐어 와 됐어 됐어 아 얘들아 됐어 됐어 간부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아씨 다구리로 야 벌써 바로 가는거 아니겠지? 도망가자 안돼 망했어 도망가 도망가 아 다 먹었어 아 여기가 있었네 아니야 선택권이 지하 4층하고 2층밖에 1층밖에 없었어 고급상체약 써서 얘 키우고 갈까? 아니면 그치? 우선 쓸 수 있는 약을 좀 2층에 있었다고? 이거 열탕으로 조질까? 아 이정도는 근데 내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제발 주빗담이 날 수 있잖아 야 한 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아 나 가자 아 드래곤테일 한번 보고 싶은데 아쉽게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좋아 조물애기는 내가 진짜 어떻게든 이긴다 알았어 기다려 병원 갈거야 교체 아 아 이때 피카츄 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다 죽이자고? 그래? 잔인한 것들 아 글쎄 빵중에 빵 고우스빵인데 진짜 악의파동 가볼게 처음 쓰는 기술이야 아 얘가 속도가 좋네 대박이다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이게 다 파워 오브 러브 아니니 다 이게 나하고의 애정도가 높아서 아 열쇠 필요 없는 거였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애를 살려야 되니까 얘 안 싸웠었나 전에? 싸웠지? 비켜 티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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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그러게 오 근데 쎄다 한 발 볼게요 피카츄를 선발로 오 잘아졌어 진짜 두렵게 뭐가 없었는데 아까 보니까 악의 파동이 너무 좋긴 좋다 피카츄 이상한 사탕 먹이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레벨업을 좀 시킬까 애들을? 그치? 아이고 피카츄를 하나 먹이자 오케이 오케이 바로 먹이자 어 아니 피카츄 말고 바보야 아아 갸라도스를 올렸어야 했는데 아 너무 올빤하잖아 진짜 얘는 조영욱이 아니라고 진짜 먹이면 어떻게 또 아 진짜 미치겠네 다 썼어 아아 진짜 너무 몰빵했다 야 미안하다 저기 누가 애들아 너 다른 거 먹여줄게 내가 이러니까 다들 주전하고 싶어 하는 거야 축구 선수도 그죠? 응 너 마음에 사탕 하나 먹고 그리고 수박 레벨 이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레벨 올리는 사탕을 피카츄한테 몰아주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 너무 빨리 원하지 마세요 아직 기다릴 거세요 지식에 맞다 그러면 저기 뭐야 무지개 시티 관장 걔 거기 가서 경험치 좀 먹이고 올까보다 고기는 잼민이 다 때리고 올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보이는 애들은 족족 싸우세요 피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여기에 엘베이 있었나? 그치? 바로 가자 아이씨 공동묘지 근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리어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갑니다 아이씨 내가 생각보다 퍼즐을 잘 풀었어 아폴로를 이긴 건가 전세계의 포켓몬을 나쁜 음모에 사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로켓다 아 이름이 비죽이구나 비죽이 왜 탕골이 왜? 소리를 돌려주세요 센 맛을 보여주마 저는 면접 보러 온 것일 뿐인데요 왜죠? 이게 실기 시험인가요? 가자 페베시오 땅 포켓몬 아니네 피카츄 레벨업하기 잘했다 페베시오 35레벨이나 되네 오 우와 가자 파치파치 아이씨 뭐야 저거 야 내가 레벨이 더 높은데 왜? 어 나도 사기치는 기술 쓸걸 파치 한 번 더 가자 어 경험치 좋아 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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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이때 갸라도스를 보내볼까? 어때? 어디? 이상의 풀 우선은 갸라도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상하게 피카츠가 맞으면 화가 나 레벨 높은거 봐 열탕 조건 열탕이지 내가 스크레사탕을 많이 매겨놨거든 괜히 쫄았잖아 좋아 바로 이겼구만 오늘 선발 좋았어 5,600원 보스는 보스군 보스가 5,000원밖에 없냐? 만원은 갚고 있어야지 훗 훗 쿨한데 어 실크 실크 스코프를 주네요 어? 금방 가겠는데? 너는 포켓몬을 매우 수중하게 키우고 있구나 들어와라 왜 면접제일 안하는거죠?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싸우고 싶어 와 내가 멱살 한번 잡아줄게 난 진짜 때릴거야 향구리가 보라타운으로 돌아갔고 유령의 전체를 알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 회복 한번 하고 어 마지막으로 회복 한번 하고 가자 힝 이따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고대 아나운서 쟤는 해봤을거 아니야 그죠? 근데 리액션이 아주 처음 해보는 애처럼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쟤는 정체를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어 뭐야? 내 아저씨 뭐지? 없었는데 아까? 잠깐만 나 회복을 하고 올게 그래 고마워 분명히 저 아저씨가 지금 보라타운으로 우와! 조물에게 없었다 보내줄 것 같아요 아냐 우선 이렇게 가자 옷을 갈아입으려고 맞다 이 아저씨 그래 아저씨 네! 아까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하늘을 날아가는 탈건! 내가 탈게! 보라타운까지 바로 간다! 보라타운! 보라시티 아니야? 기술을 알려주는거야? 피카츄가 하늘날기를 배웠어요 오오 여러분 저 같은 길치한테 너무 좋은 피카츄 놀기에서 비수를 선택하면 야스 이제 괜히 뚜벅이 생활 청산 롱순 타고 다니기도 이제 끝났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폰세카 부인 인스타에 근데 폰세카 부인은 그러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죠 토트넘하고 작별이란 얘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자 언어는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잠깐만 우리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잘 안보여 내가 자신있게 해석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였어 하늘알기와 서성내기 여긴가? 블루시티 노랑시티 갈색시티? 보라시티 어딨지? 이곤가? 보라타운 너무 귀여운 노래가 끝나고 이제 또 무서운 노래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묘지 갑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어? 탕구리 밀어버린 엄마를 찾고 있다 탕구리가 다시 타워에 들어갔다 등나무 노인도 찾아야돼? 야 쟤는 맨날 무슨 의뢰는 받고 해결은 내가 하고 저장 한번 하고 비켜 안들어갈거면 얘 또 나 이용하려고 아아... 이 존명을 나는 착하니까 왜 먼저 안가? 어? 가자 그랬는데 왜 뒤로 서... 참... 와... 뒤에서 따라간대 아아... 이거 아아... 이- 야 너 안 따라오기만 해봐 진짜 야 야 너 왜 안 따라와 야 와 안 와아 나도 무섭다고오 나도 무섭다고 진짜 아직도 안왔지 아직도 안왔지 이 자식이 진짜 자 우선 빠르게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왔다간 곳이기 때문에 거의 안와 아직도 어 이제 왔네 유령 유령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다 고우스인가? 어 저게 뭐야? 쟤네 잡을 수 있겠네? 어 설마 이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아 얘 지금 저기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 이거는 내가 좀 더 앞서있죠? 어 이거는 내가 좀 더 앞서있죠? 아 비스 이거 진짜 카스가 없어 고우스 한 번 깨는 거니까 되게 편해요 턱 쉽다 어 제정신 아니죠? 아 개파둑 아 개파둑 어 잡을 수 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거부터 잡고 어 잡으러 갔나 아 좋아 좋아 덤만에 또 잡아보겠습니다 아 방향은 좋았는데 아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그렇지 아 아직 죽지 않았어 진짜 걘 도대체 뭐 하나 낸지 모르겠네 또 없나? 또 없나? 아까 되게 많았는데 그죠? 그러면 갸라도스 선발로 내세워볼게요 여기서 이거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런데 뭐잡자 얘를 키우면 좋나 근데 하이퍼불 한 번 써보자 하이퍼불 한 번 써보자 아아아아 이óg子 세트머리에 걸린거 봐 그래? 좋아 아아 좋아 아 유령한테는 열매같은건 안줘도 될거같아 레벨업 이렇게 많이 잡으면 생명을 흡수한다고? 음 여기서 이제 경험치 좀 올려볼게요 이거 위로 올라가야되나 근데? 얘도 지금 제정신아니에요 얘도 지금 제정신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악의파동 오 비주얼 좋다 한 번에 이겼다 아 투야! 아니요 그냥가자 바로갑니다 빵중에 빵 고수빵 한 번 더 고수빵 스프 미이 스프 글루 아 그래요? 아 진지 그래도 고수빵 며칠 저 크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 올라가야되나? 어어! 또 있다! 나 또 잡을래! 에이! 아까워! 가만히 있어봐! 볼 아까워지? 제발! 제발! 뭐지? 이건 잡을 수 있지? 이건 잡을 수 있지? 아니! 안 잡을 수 있지? 아니! 희의! 희의! 괜찮아! 쟤는 지가 알아서 갔어요! 오 얘가 더 레벨이 높네 그럴 수 없지 하나만 더 잡자 간만에 또 손 좀 풀고 가겠습니다 가벼워 가벼워 아주 손끝이 가벼워 야 와 야 왜 다 잡았는데 왜 저러지 아 네 산초는 올 것 같아요 지금 폴란드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초를 그냥 내보내는 걸로 보는 것 같아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뭐야 얘가 왜 웃어 나 언제 잡는다고 놀랬냐 너를 어우 깜짝이야 다시 왜 안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진지하게 아냐 아냐 진지하게 다시 그렇지 됐어 델피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내려가면 안 돼 오 깜짝이야 아 쟤랑 싸우려고 천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얘 아까 도망게 한 너니? 아 포켓몬을 하면서 삥을 뜨고 있어가지고 참 이거에 맛이 들렸어요 어 엑셀런트가 잘 안 뜨네 요즘 가자 장우님은 근데 방송 큰 방만 가시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작은 방이어가지고 왜? 진짜 왜? 뭐하셨길래? 아이린 아니고 아이린 드라이린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강태를 많이 당하면 정지가 있잖아요 아 포스터는 유튜브는 계정을 삭제한다 조심하십쇼 여러분들 아 리자드 아 리자드 레벨업 천원 좋아 도망을 못 갔어 그만 그만 너 뭐하냐 거기서 너 뭐하냐 거기서 후방 지원하는 애들 원래 좀 같이 싸워주고 그러지 않아? 저렇게 그냥 어 망을 보니? 아 탕구리다 아 탕구리다 탕구리 진짜 얼굴이 있지 않나? 그저 아 아, 그래? 원래 원작에 나오지 않았어, 얘? 야, 이거 제대로 들어갔는데? 나 지금 기분이... 이게 지금 괜찮은데, 감히? 아, 왜? 아, 옆으로 가기 전에... 아우, 잘못 써야 된다. 에이, 씨... 포기! 탕고리가 싸우는 거 보고 싶긴 하다. 오, 싸울라 그랬는데, 쟤는 왜 나한테 안 덤비지? 그치, 가자. 아, 델피양 그리고... 포기 보내주신 거 봤는데... 제가 그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다 나가셨나, 설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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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에서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게... 10명 중에 10명이 뿌리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뿌리면 1명 정도는... 물릴 수... 1명이 물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를 상한 음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걸 뿌리면...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뿌리면... 그... 그러니까... 다 상한 음식이면... 얘가... 그래도 배고프면... 상한 음식도 먹겠다 싶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중에 이제 안 씻으신 분이 이제 물리는... 자라도스 하나로 오늘 다 끝내겠는데? 굉장히 좋대. 사랑의 역할이 좀 큰가보다. 괜찮은데? 아니요. 그대로 부시라고. 아니요. 아기파먼트 부시라고.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의 알베스다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의 알베스다 어? 잎날가르기? 오케이 가자 또 한 번 잡을게요 잎사귀를 날려서 상대를 배워 공격하고 급수에 맞기 쉽다 95에 위력이 55 포레 아 근데 이 씨뿌리기 나쁘지 않던데? 위력이 45밖에 안되는 분에게 돌진 자신도 조금 데미지를 입는다 위력이 90 몸통 박치기 이거 버릴까? 도말부분에서 돌진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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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on 전광석화 하는 애들한테는 좋을 거 아니야? 아 위로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 괜찮아 하나 더 없어 그냥 어차피 피카츄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 기술 괜찮아 나 저거 회복하는 약 있어 약 먹으면 돼 자란수 레벨업 가자 그대로 쌓는다 좋아 오 피존 아 얘도 레벨업을 앞에 두겠다 아싸 아주 백화점 가겠는데 고스 잡아버릴까 거기서 나오지마 됐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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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자갈치도 거기서 뭐하냐 왜 안오냐 쟤 아 걸렀어 아 걸렀어 오늘 뚫힌 뚫힌는데 야 호템이 이렇게 한 종류의 호템문만 나왔네 신기하다 나도 같은 종류로 같은 공격만 할거에요 어 망했다 빨리 끝내봐 잠깐만 아 호템이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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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템무어 호템이 못써? 호템이 벗겨 호템이ufficient 호템이 against courts 호템이 못써? Bringingвет 잠깐만 근데 화상 얘 치료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야? 마법 짐 먼저 밟아? 회복돼? 그러면? 그건 아니지 건강해졌대 여기가 회복이구나 완벽해졌습니다 야 다 덤벼 야 너부터 싸워 쉬었다가 아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구나 하나 더 올라가야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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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그동안 쉬느라 아주 이게 여기 보라타운은 엄청 레벨업 되겠다 근데 드림테일 진짜 어이구 나중에 와카드 부를텐데 오우스 아니야 아이고 아 진짜 여기서 지금 써보자고? 아 안돼 그게 걸렸어 괜찮아 한번은 결계를 밟지 뭐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뭐야 무슨 고객이었어? 무슨 타입이야 이거? 어이구 좋은데 뭐야 3마리나 있었네. 그대로 싸우자. 가자. 한 번 더. 나도 드래곤테일 한 번 더. 오 이거 좋은가네. 안 돼. 죽지마. 이야 뭔데. 모르쳤다. 좋은 공격이었네요. 3마리나 싸웠는데 천호밖에 안주냐. 가자. 하긴. 맞아. 내가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해도 천 원 못 벌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자. 잠깐만. 이거 한 번 밟고 갈게요. 좋다. 이거. 이거. 여기 근데 끝에 포켓볼이 있었거든. 와 이거 뭐야 이거 못 가게. 아 저 아이템 하나 주워 먹고 싶은데. 됐다. 아하.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비죽. 비죽하? 비죽이었지? 그거. 러니북이 넣어도 되겠다. 이거 나 이거 너무 좋은 걸 알아냈어. 자냐? 야 너는 지금. 포켓몬을 내보내놓고 자냐. 아이고 결계 한 번 더 밟아야겠네 할 수 있어 복수 내성 같은 거 있지 않나 오 한 번 더 아니 그대로 싸운다 아 고우스 빵 먹고 싶다 오 이게 흰자 공장이네 요즘 스티커 파는 빵 자체가 없지 않아요? 이게 또 있어? 띠브띠브 씰 그렇지 오랜만이다 학교 매점에 있었어 한 번에 초코롤 그게 로켓단 판이었어 로켓단? 그쵸? 그만 괜찮아 괜찮아 얘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지금? 응? 야 우리야 여섯 마리 있었네 몇 마리야 있어? 아 손잡이 좀 안 하면 좋겠다 버텨 아 얘는 나랑 애정도가 너무 없네 이거 쓰면 되지? 리자드의 악 그쵸? 용의 분노 한 번 쓰자 악이 있잖아 저거 악 없어? 이거 아니야? 어이씨 되는데? 근데 되는데? 한 번 다 그렇지 아까 드래곤테일이 먹히길래 드래곤은 다 되는 줄 알았어 응 아이템이요 제가 아끼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고대 아나운서랑 지금 몇몇 분들이 저를 러시아 취급한다고요 어이씨 너는 사회에 아나운서랑 너무 많이 들어서 아나운서랑 아나운서랑 이럴로 뚫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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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아 됐다 아 진짜 너네 되게 많구나 그러게 우리 경기 봐야 된대 음향공세가 쩌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는 조금 라이브를 화면이 있을 때 키고 유튜브로만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아프리카에서만 라이브를 하다보면 이게 나도 이게 본업이 아니고 취미가 돼야 돼 그래서 나 유튜브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인사팀장님이 와가지고 계속 보고 계세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럴 거면 해산되나 아 그대로 싸우자 북배에 근데 나는 못낳을 것 같은데 북키긴 해도 선발은 아니지 않아요? 라이너를 아직 못봐서 모르겠는데 다시 못 돌아가요 회사는 예 거기는 다시 못 돌아가고 기러기 조각이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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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잠깐만 쟤 왜 자꾸 돌아야 하냐? 얘를 잡고 가야되는.. 아 얘도 싸우고 쟤도 잡고 아 저 뒤에 볼도 있었어 한 마리? 한 마리는 괜찮지 바로 간다 좋아 아 또 있어요? 아 오늘 끝을 낼 수 있을까? 와 얘 진짜 피하는거 봤어 지금?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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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아 저거 키우지도 못하려 ela 엄마가 자꾸 왔다갔다 하고있어 어 맞아 여기까지 하고 어? 뭐야? 안에서 얘는 이제 나오고있어 또 뒤에있어 또 뒤에있어 뭐야 쟤 뭐하는 애야 쟤 내가 freed 아멘 아 뭐야 마음 아파 아